현정은 춤 연습을 위해 암호실에 들렀는데. 마이클 잭슨 선생이라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시네요. 그런데 노래 선생이 아니고요. 춤선생이에요. Hi, nice to meet you. You too. You too. I'm singer. Oh, you are? Oh. 네가 말해. 만원의 행복. 나. 만. 만. 원. 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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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예. 우우! Sounds good. Look at me. 네. 다 돌려 가. 마이클 잭슨 춤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데요. 하하하하하하. 다 돌려 가. 마이클 잭슨 춤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데요. 고맙. 만원 속에 맞춰서 칠 수 있나요? 만원 속에 맞춘 멋진 팝핀 댄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춤출 때도 최선을 다하는 현정 현정 씨, 항상 지금 같은 밝은 모습 기대할게요.